단식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유승민 선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승민 선수가 우리 한국 탁구에 참여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어도 뭐 4강까지는 가져와야죠. 그렇습니다. 대만의 장댕런과 유승민의 대결.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지금 전체적인 탁구의 90%가 전세의 90%가 양엔드, 쉐이크엔드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수 현실이거든요. 최고의 고수 패널들끼리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웃됐습니다. 우리가 범실로 한 점 2대0. 자 잘 됐는데요. 드라이브. 훨씬 그 야심을 좀 먹을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짧게 쇼트로 잘 받아냈고요. 자 어렵게 브로킹했습니다. 2대2 동점. 드라이브. 2대3. 푸시 아웃됐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중에서는 단식 랭킹으로 승민이 현재 9위. 주세혁이 15위, 오상은이 16위.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브맛 드라이브로 빈도 좀 뚫어올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메달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유승민. 연한 드라이브 걸렸습니다. 철저하게 선제로 지금 경기 운영을 끌고 가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지구전에서도 승부를 해야 됩니다. 걸렸습니다. 워킹. 푸시. 먼저 걸었고. 직선을 좀 더. 김택룡 선수 보고 쫙 치겠습니다. 네. 몸 중앙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코너 확 좋고요. 갈라치기 선거. 드라이브. 선거. 김택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치로 빠졌기 때문에. 네. 승민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대9. 잘 받아 냅니다. 아 모서리. 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연하게 걸고요. 네트 맞고 넘어간 거. 아 이건 못 따라가겠지. 했을 때도 따라가서 걷어올리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부쉬. 자 2세트 시작합니다. 장팽롱의 서브로. 부쉬 좋았습니다. 상단이 형 막. 장팽롱에서는 당황했죠. 들어왔습니다. 부쉬 좋았고. 오늘 빼가지고 장팽롱 교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맞받아서 들어와.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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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아웃! 지금 뭐 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극적으로 지금 그러네요. 자 트랙구 잘했습니다. 아! 한두개! 지금 아주 현장롬 선수가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하게 건다는게 범실인데 렛 선수입니다. 4대1 파트 돌아갔습니다. 받아내고! 아 뭐소리! 자 스냅스드록 좋았습니다. 창팽롱. 그 저 오른쪽 바사이드 깊게 지금 선제를 했는데 어우 잘 들어갔죠? 스냅스드록이 아주 절도했어요. 렛! 렛! 4대3 백풋이 이번엔 걸리네요. 팽롱하게 되어선 안될 것 같으니까 자극적인 그런 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포킹이!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유승민 선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냈구요. 다시 한번 슬쩍 넘긴다는게 유승민 연한 드라이브는 나오는데 강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뺏고 있습니다. 고처럼 이번엔 강한 드라이브가 세심의 일구가 구사이긴 구사가 되야됩니다. 네. 7대5 스냅스드록 빼고 상팡롱 선수의 서비스는 선제해다가 실점했지 않습니까? 실점이 되더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선제를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준비들이 잘 되어있는 시점입니다. 네. 드라이브 5대7 에... 저 강한 드라이브가 이제 주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7대9 아웃이었습니다. 둘 다 다 하는데 그... 리시브에서 이 선제가 중요합니다. 셋! 나인! 에잇! 자 9대9으로 가야될텐데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다시 갚아 드라이브! 뺏어! 다시 한번 백헤드 드라이브 파다 냈고 다시 한번 백헤드 드라이브 파다 냈고 자! 차력을 좀 더 더 더 올리면은 정말 세계적인 톰 랩크가 될 겁니다. 아웃됩니다. 자 9대10 자기 주전기를 구사해야 되겠네 선제! 드라이브! 아! 범칙! 자 이제 세트올 1대1 3센트 다시 또 분수령으로 이어집니다. 스냅스트로크! 창팽룡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마린 선수를 입히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마린을 상대한다라는 어떤 각오로 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아 걸렸습니다. 아 그러나 랩 선언합니다. 예. 지금은 아주 반박자 빠른 짧게 능력으로 아우 깊게 찔렸던게 아우 깊게 찔렸던게 1대2 이번엔 짧게 드라이브! 자 코스를 봐라 변경을 했죠? 네. 볼을 다... 와... 다킨 것도 4대 1로 이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펄슨 그 상대를 잃으셔야 그랬었습니까? 상대 움직임을 봐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노련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많이 노련해졌습니다. 펄슨 펄슨 네... 중간 정도의 서브를 넣을때 펄슨 펄슨 이 ... ... 펄슨 펄슨 지금 저도 레시프트 잘하고 있습니다 7대 4 이번엔 짧게 선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예 7대 5 이번엔 뒤 서브인데 랩 서브이스 잘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선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팽론 선수가 드라크 저런 것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저게 조금 떴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쪼 걸었습니다만 브로킹 백두쉬에 대기 올라갑니다 조금 빠르게 성공 저 구질이 많이 굉장히 까다로운 구질이 오는 드라이브 참 칭찬할만하네요 예 오늘 경기 잘 치고 있어요 네 드라이브 듭니다 어렵게 백두쉬 받아 냅니다 강한 드라이브 포인트 유승민 응 프라이 부시의 대결 코스파 이야아아 ㄹㅇ 게임 스코어 4대1로 누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유승민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유승민이 9위 장팽론이 예 10 네 자 어렵게 받아 냅니다 드라이브 로빙으로 샘 드라이브 드라이브 선수 선택도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자 걸렸습니다. 같은 선수로 그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부시 좋았고요. 부시로 부상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아웃되었습니다. 6대0. 아주 경쟁도 지금 보고 있고요. 시합을 거기에 선생들의 그 만족감을 지금 주고 있는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네트 맞고 들어갔는데요. 브로킹 다시 한번 세번째는 아웃트가 터졌습니다. 아 서브 범치. 어 큰데요 이거는? 7대2. 같이 카트로. 네트 맞고. 나오고 있습니다.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드라이브. 8대3. 먼저 걸었고요. 그 순간에 그 어떤 데미지는 다른 선수보로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드라이브 또 성공이 됐어요. 지금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잘 따라다녀요. 바로 더. 따라다니면서 수비가 아니라 공격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어서 4세트 조금 밀립니다. 먼저 걸었던 창백롱. 코스 바꿨고. 라이브. 를 지을지. 스냅스로우. 브라이브 시합을 해야 됩니다. 같이 카트로. 아 역시. поп- X. 에프 씨의 대결. 어우! 네. 이번에는 먼저 걸었던 이승민. 다시 한번 연결해야 됩니다. 어! 중증 상황이 나오니까. 네. 좀 더 집중력 있게 시합을 해야 됩니다. 어! 아웃댔! 를 지을지. 쫙! 네. 3대3. 썼는데요. 놓치질 않네 아웃됐습니다 아웃됐습니다 4대3 조! 다시 한번 4대6 조! 4강 신출이 결정이 됐지요 조! 칭찬할만 칭찬할만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유승민 선수 다시 1등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걸리네요 왕하우 선수하고 크리안가 그리스의 크리안가 선수하고 붙었는데 지금 옆에 행운이죠? 찬스고요 게임 포인트입니다 준결승을 치를 내일의 일정입니다 자 유승민 세계랭킹 1위 마흐